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동원시스템지요 동원시스템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만원에 샀는데 지금 뭐야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 이걸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tv 보고 샀어요 tv 보고요 재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 또 그만 그만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응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도 대형 약간 좀 무겁잖아요 기업이 좀 무거워요 무게감이 좀 있으면은 우리 대형주가 이렇게 하루 오르는 폭이 3% 오르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상한가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무거운 감은 있긴 한데 뭐 이 회사도 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깡통 깡통 이쪽 깡통 참치캔이라든지 뭐 캔 그쪽 깡통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 그쪽 관련된 사업부에서 우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추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약간 떨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시장이 또 좋아지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0% 같으면은 가격적인 거는 싸게 사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또 내려오면은 더 싸게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시장이 안 좋아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나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은 2020년도 때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밑에서 다지면서 올라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과거로 가보는요 그때 이때 이 가격대에 대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올라가는 이유나 이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주체들이 이 자리에서 가격대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투자 철학인데 그래서 이런 가격대는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와도 지지받고 또 거기서 또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3만 5천 원대 쪽 부근에서는 그 아래쪽으로 혹시나 내려온다면 더 늘리시고 지금 관점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? 네, 네, 네 좀 왜냐하면 여기 추가 매수인데 떨어지면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손실은 두 배로 되고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저는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? 네, 6만 원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슈적인 모멘텀이 제가 적분은 아직 크게 나타난 게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거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는 이슈가 되면 많아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는 게 낫고 오히려 5만 원대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놓고 기다려야지 하기보다는 가격이 싸지면 낮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? 이해되셨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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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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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